자, 시험 종료합니다. 펜 내려놓고 다 손 무릎에 내려놓으세요. 시간 다 됐는데 쓰게 하면 안 되죠. 어, 학생! 펜 내려놔요. 교수님께 보고합니다. 잠시만요. 주세요. 아, 주세요. 주세요. 영어의 손인데. 아, 그냥 내랄게 냈어야 했는데. 네 시험지엔 시간 한 배에 조회하라고 밑줄 쫙 안거져있디. 에이, 괜히 답은 고쳤어가지고. 설마 진짜 0.7이 되진 않겠죠? 아, 딱 10분만. 아, 10분 안 됐어. 학생. 학생. 아녜요. 볼 수 있어요. 볼 거에요. 승주 오빠. 어. 깼어? 나 시험 다 못 본 거예요? 아니야. 시험 다 보고 실신했어. 어. 다행이다. 운명이 성적 확인이네. 헐. 내 심장보다 푸는 거예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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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못 해. 아이고. 도대체 못 보겠어요.